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바일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IT매체 테크크런치는 모바일 분석가인 채탄샤르마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바일 특허를 확보한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2위에는 IBM, 3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름을 올렸고요. LG전자도 2011년보다 4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습니다. 1996년부터 2013년까지 획득한 모바일 특허수에서도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는 노키아가 쭉 선두 달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해까지 1위였는데요. 노키아는 이번에 4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노키아는 사실 지난 2009년부터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애플을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전이 격화가 되자 최근에 애플 편을 들기 시작했었죠. 노키아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미국 내에서 특허권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 같은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노키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TE 이동통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4위를 기록했으니 앞으로 더 이상 특허와 관련된 이슈를 내세우기에는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특허가 눈에 띄나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전자통신 관련 특허가 많겠죠. 이 가운데 모바일 관련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경 기자 오늘 풍성한 IT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